저희가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보영 씨께는 저희가 한우를 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랑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영화 개봉 며칠 남았죠? 8일 남았거든요 너의 결혼식 개봉이 8월 22일 8일 나갔어요 그래서 D-Day 8일부터 D-Day까지 8, 7, 6, 5, 4, 3, 2, 1, D-Day까지 저희가 9가지 화면을 준비했어요 그 화면에 맞춰서 박보영 씨가 포즈를 왜냐면 지금 게스트 8가지요? 9가지, 9가지, D-Day까지 박보영 씨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다 해야 돼요 9가지 표정을 지을 건데 여러분 마구마구 캡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쓰셔도 되고 이 캡쳐된 거를 편집해갖고 영상으로 만드셔서 추석 선물로 주의해 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우만큼 좋은 선물이에요 이렇게 은혜로운 선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그렇지? 캡쳐 자 7일 갑니다 D-Day 7일 소울이 아 소울이 자 선글라스 조금 멀리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캡쳐 완벽합니다 D-Day 6일 뭐예요? 6일이나 남았죠 지금 딱 거기예요 이렇게 시작 아 얼굴이 안 나오려나? 네 얼굴 안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완벽해요 자 나 약간 사짜 감독 같아 계속 계속 배우분한테 완벽하다 5일 D-Day 5일 다섯 밤 자고 만나요 이번에 강아지입니다 귀엽게 계시면 저희가 맞출게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4일로 갑니다 D-Day 4일 뭔가 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세요 아 좋아요 3일 D-Day 3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도대체 언제 3일이 오는 거야 너에게 여로 지금 봐야 된대 좋아요 자 2일 갑니다 옆에서 언니가 다 있는 예매 가자 가자 자 좋습니다 1일 2일 야 가로 남았어 자 지금 면사포예요 면사표 면사포 자 어머머머머 자 좀 올려주셔야 돼요 좋아요 자 시작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리 의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자 이제 D-Day 갑니다 D-Day D-Day 주세요 극장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앞을 봐주세요 나야 나 오늘 밤 극장의 주인공 나야 나 완벽해 아하 한글자막 by 한효정